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를 들은 2사람이 있어요. 그 2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마데우스의 그 모짜르트하고 살리에르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사실은 모짜르트는 진짜 뭐 음악의 신동이라고 그랬는데 7살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1700 63년 아버지 레오폴드의 후견으로 모짜르가 모짜르트는 7살 때부터 신동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 살리에르는 안 그랬냐. 살리에르는 모짜르트가 실제 비엔나로 오기 전부터 궁중 작곡가였고 그리고 오페라의 실제 지휘자였고 그래서 살리에르도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왜 살리에르는 모짜르트를 영원한 아주 경쟁심으로 너무 미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살리에르의 마음은. 그래서 막 외치는 것도 나오고 아마데우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비교를 통해서 살리에르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게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재능과 욕망 그리고 불가피한 질투와 유혹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명을 우리는 다 까먹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기의 재능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너무 두는 바람에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상처를 입게 마련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경쟁에서 오는 거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질투는 경쟁에서 입은 상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런데 되게 보면은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교수는 교수가 잘되는 게 너무 싫고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잘되는 게 너무 싫고. 그렇죠? 음악가는 다른 음악가가 너무 잘하면 싫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죄악인데 그 죄악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래요.